안녕하세요. 자신이 가진 작품이나 어떤 상품 이미지를 위해서 목업 이미지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같은 경우는 미드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목업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이다 보니까 가볍게 목업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달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우니까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다 보면 이제 목업 이미지가 많이 있죠. 이렇게 침대 위 아니면 탑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전자책을 위해서 이런 것들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그림 액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병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탁 사이트에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AI 시대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채치 bt를 통해서 달리를 활용하여 목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롬프트도 몰라도 돼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것을 그냥 한글로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게요. 여기 세 창을 눌러서 gpt4에 달리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그림을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림의 분위기가 보헤미안 스타일로 그릴 거예요. 안에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침대 위에는 그림을 걸 수 있는 액자가 있어요. 자 그 액자는 목업 이미지로 만들 거야. 실내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주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서 목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정말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도 너무 잘 만들어졌죠. 보면은 이렇게 목업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거를 좌측에 붙여도 되고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프롬프트로 구성해서 넣어주면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달리가 이런 점이 너무나 편리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 거고요. 하나 더 만들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둥근 형태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불투명 목업 이미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은 흙 배경에 놓여있어. 흙 배경은 탱크색이고 이것은 병의 형태. 앞에서 제대로 밝혀주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무지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안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런데 첫 장기 때는 달리가 4개 정도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두 개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4개를 보여주면은 훨씬 선택권이 많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빨리 만들어졌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건 약간 불투명이라 이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대한 프롬프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공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목업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포토샵을 통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목업 이미지 만드는 게 너무 간단했죠. 이론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달리 이용은 채치피티를 이용해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좀 더 남달리 달리3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자책을 좀 작성을 했고요. 처음으로 작성을 이제 한 거죠. 미드전이하고 같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서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꿀팁 같은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달리를 가지고 좋은 활용 방안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더보기란을 통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영상만 남기다가 제 거를 남기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좀 이용하시라고 잠깐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만든 목업 이미지를 여기 가져와야 되겠죠. 자 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 액자를 가져오는데요. 사실 목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더 좋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1024, 1024 사이즈인데 조금 더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액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포토샵 열게 되면은 레이어가 있죠. 이 레이어란에서 하나를 생성을 해줘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사각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사각형 선택형 툴을 자 렉탱귤러 이거를 선택해서 이 액자 안에 들어가는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크기에 대략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나중에 또 위치 같은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좀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검은색보다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게요. 아 컬러픽커가 여기 와있네요. 자 어떤 색을 해줄까요? 네 이 색깔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색깔을 해서 Alt, Delete를 눌러주게 되면은 전경색이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색깔 구분이 되니까 너무 편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순서를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 이게 아마 한글로는 고급 개체 선택일까요? 네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D를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또 다른 그런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것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림을 여기다 올려주게 되면 침대 위에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 그림이나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꽉 채워주면 좋겠죠. 이렇게 당겨서 채워주고 엔터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여기 세이브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S를 눌러주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곳이 여기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상도가 지금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면 픽셀이 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잘 표는 안 나죠. 그런데 약간 좀 이질적인 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분위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여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블렌드 모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를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본 모드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가요? 이걸 선택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죠. 그 전에 너무나 밝게 튀는 그런 색감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환경에 익숙한 그런 느낌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는 리니어본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리니어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둡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아래 있는 레이어의 질감이나 그런 것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에 우둘두툴한 그런 질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질감을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현실감 있는 목업 이미지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본을 사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다 하면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서 큰 차이가 없지만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 하단 부분 있죠. 이 하단 부분의 빛 부분을 여기 이 목업 이미지에 좀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 있죠. 알트를 눌러서 좌측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자 그쵸 여기 차이가 조금 보이죠. 어느 정도 빛이 스며든 느낌 이런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질감이 많이 없죠. 멀리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업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미지가 오게 되는데 다른 그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그림을 올려서 이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환경에 대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죠. 이 그림 역시도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마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림이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 미세하게 조정을 좀 해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네 이번에는 설명을 많이 생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져왔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 빛 레이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툴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한 라벨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히면 되죠. Alt, Delete 눌러주면 된다고 했죠. Alt, Delete 눌러주고 여기서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점선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 되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병은 이렇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각 꼭지점 같은 경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둥근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걸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뒤에 면이 좀 보여야 되니까 투명도를 조금 낮출게요. 뒤에 면도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많은 그런 다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비키고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서 이제 곡선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병이 자 이렇게 올려주고 이것도 위에 올려준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죠. 조금 확대해서 할게요. 너무 작게 보여서 이 조절바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펜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 같은 경우도 조금 돌아가죠.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일종의 상상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붙여지는 그런 라벨즈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그런 그물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정밀하게는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라벨즈의 형태를 만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네 여기 더블클릭 눌러주게 되면 이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번에 우리는 이미지를 넣는 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뭐로 놓을까요? 네 여기 검은색으로 넣을 거니까 이제 막걸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막걸리 넣고 컨트롤 누르게 되면 이거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 해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한 중간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두자 정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하나 잠깐만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쉽다. 네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S를 누르는 거죠.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글씨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이질적이죠. 이질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니어 번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 색깔이 지금 조금 안 맞아요.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작업 공간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빛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흰색을 선택해서 흰색을 선택해서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깔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시켜주고요. 다음 여기 한번 가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의 녹색의 그런 성가신 부분들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원래는 노멀 같은 경우는 흰색이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리니어 번을 통해서 흰색이 사라지고요. 이거를 이제 100%로 돌리게 되면 글씨가 네 또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상태도 사실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여기를 이제 쪼개줘야 되는데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원래 이제 병의 형태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너무 진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조금 투명도를 낮출 수 있도록 너무 낮죠. 한 80 정도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이 이렇게 잘 둥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라벨 붙이고 싶으시면 자 이 텍스트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나 올려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이거 방법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자 컨트롤 S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라벨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목업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chat GPT를 활용해서 목업 이미지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한번 포토샵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